머리 하신 거 마음에 드세요? 머리하고 이렇게 마음에 든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머리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저 오늘 드랍컨. 드랍컨 스타일이요? 근데 옆에가 두 개 많이 뜨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? 제가 원래 여기 짱구 머리라서 그리고 머리가 조금 직모에다가 생머리라서 많이 뜨는 것 같아요. 그냥 좀 짧게 잘라달라고 해가지고 신경이 안쓰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자라는 것 때문에 그냥 짧게 자르신 건데 옆에랑 분리되는 느낌이 너무 불편하시네요. 아, 네. 두 장 만져보면 옆쪽이 굉장히 나오실 텐데 위쪽도 높으실 텐데 여러분도 필요 없는 볼륨은 제 거 같고 여러분 드랍컨으로 손질하실 수 있게 잡아도 계신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내부절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저의 가장 잘 안 돼서 그럼 여러분. 그럼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. 지금 하 NSF 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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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